과연 널 보듯이 보다 이른바람이었구나. 오바 아니에요? 저도 봤어요. 저도 나와. 이 구절이 참 인상 깊어. 너는 아예 한상차림으로 하는구나. 이거 먹어야 돼. 맛있어? 진짜 맛있어. 이거 먹으면 안 되는데 맛있다. 우와 너무 예쁘다. 이러고 있었어. 어때요? 먹어봤어 진짜. 맛있지? 그냥 닭가슴살이야. 다 먹었어. 맛있다. 맛있다. 이렇게 안 돼. 이렇게 안 돼. 이렇게 안 돼? 이거 먹어야 돼. 내가 먹어볼게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이거 먹어야 돼. 음 이것이 바로 행복이다 매워 많이 매워요? 응 우리 지금 맛있는 녀석들도 아 오뎅 왜케 맛있어? 진짜 맛있어요 빈에진 인서트 많이 뜨겁죠? 민규님께만 드리던 진상초 일단 왔다 와 맛있어 맛있어 진짜 맛있어 너 앞에 얼룩 준비를 했어 받은 분들에게 한 대 빠졌네? 응 꼬마 어딨어? 끄고 여기 잡아 저 바위 앞에 응 2. 한국의 대학 2. 한국의 대학 이게 그거 코리안 대빵이네요 음 어때요? 먹어 같이? 맛있어 너도 줄까? 되게 뜨거웠네 왜? 무슨 의미야? 맛있어. 나 똥냥에서 뭐라고 해야 돼? 양념은 맛있는데 그래? 맛있다. 안 뜨거? 안 뜨거? 이따가 나왔다. 이따가 먹어봐. 안 돼. 이따 같네. 돼지고기였어. 맛있어. 갤럭시. 갤럭시 너 없이 나와 같이 걸어가 볼래? 반짝이는... 응. 이거 한쪽 맛있다. 한쪽 왔어요. 응. 잘 먹어, 채영이. 이거 맛있다. 너 더... 맛있게 해. 음...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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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완전한 내 스타일이야. 아닙니다. 좋아, 좋아. 잘 먹겠습니다. 맛있어. 그런 게 있나? 막 한복 입고 밥 먹는 예의 이런 게 있나? 맛있지? 우리가 아침부터 끓여서 끓여야 해. 만두, 만두! 아, 나 그거 만두 시켜봐. 완전 맛있다. 아, 김치. 제발. 뜨거워. 너무 추워. 맛있는데? 응. 아, 약간 좋죠? 손맛는. 맛있어? 응. 응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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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응. 눈물 났 것 같아. 이거 볶음밥 완벽해. 응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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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응. 응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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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응. 야, 오늘 지수가 다 했네. 어, 선생님 반찬 하나. 예已經買 Behavioral meditation done. energetics in on-sis, NEEDS some weapons, let's have some 친구들 inflamm Utah. epis해보는 엔 Sekargi miracle! 적이 really lite. man, I haven't eaten then. этот orange cake as well. 진짜, 잘 먹는다. 맛있어. 한 병에 5만 5만? 숟가락을 줄게. 니 사이다랑 태국에서 마음껏 줄게. 더우니까 선수. 진짜 먹고 있네 네가. 일본 오면 자주 먹는 튀김 정식입니다. 어때? 수고이야? 수고 있네. 나 이거 두 개 먹을 수 있을 것 같아. 너무 매워 봐. 밥 시킬까? 한 병에 5만 5만? 응? 응. 열심히 밥 먹고 있어요. 음 진짜 예쁘다. 메론빵 메론빵. 여기는 뭐 이 뭐 이. 물밖에 없어요. 우리랑 빵도 있어요. 그러게요. 왔습니다. 맛있게 오늘 라이사 씨. 얘네들 이거 먹먹어. 별거 아닌데. 여기 상추면 맛있어. 안 죽어. 음. 그만해. 진짜 맛있어. 맛있는데? 음 맛있어. 딱딱한 거 먹으니까 맛있어. 응 맛있다. 완전 내 스타일이야. 뭐가 터져, 타. 그걸로 바뀐 어떻게? 필요한지. 나는 찡찡. 누가, 나 이거 안 웃겨? 이거 왜 안 웃어? 저는 원래가... 나는 여섯 주 채널 중이에요. 오늘 생일 날 먹어요? 응. 지금 한 등장에 먹을까 봐. 나는 교수는 만든 밥을 먹으니까. 제가 김에 한 팔 너무 맛있어? 다 마시리. 다 마시리. 얼어? 으흠흠. 으흠흠. 으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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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있네. 으흠. 음. 히히. 음. 맛있다 맛있다 오랜만에 진짜 라면을 밥 말아먹는다 오랜만에 진짜 라면을 밥 말아먹는다 진짜 라면을 밥 말아먹는다 우와 이 라이트 진짜 맛있어 진짜 맛있다 라면을 밥 말아먹는다